지금까지 중국은 부동산 경기 부양하면 경기가 살았거든요. 이번에는 안 사는 거예요. 수출 안 되고 내수 안 되고 미중 갈등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더 심해지죠. 그러면 이제 지금 중국 경제는 어떻게 소비, 투자, 수출, 고용은 어떤 상황인가요? 최악이죠. 어떻게 보면 중국 경제가 이 활로를 또 어떻게 모색할 수 있을까 걱정이 많아요. 일단 중국의 내수 경제를 부양을 꼭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 이유가 왜 그러냐. 중국이 한때 200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GDP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 30%에 육박했습니다. 30% 넘었는데 이제는 10% 초반대까지 내려왔어요. 3분의 1 토막이 난 거예요. 그러면 수출로 벌어들였던 그 경제의 엔진을 내부 어디선가 그걸 벌충해야 되는데 그런데 요즘 중국의 내수는 원래 건설 부동산이 견인해왔는데 건설 부동산 경기가 안 좋잖아요. 그러니 건설 부동산을 어떻게든 구조조정해서 체질 계산해서 부동산 투기 세력을 근절하고 견실한 자금이 산업 자금으로 넘어올 수 있는 교도벌 만들겠다. 이게 어떻게 보면 중국의 큰 바람이었는데 수출은 안 되는 상황에서 내수를 부양해야 되는데 내수에서 건설 부동산을 부양 안 하고 내수를 부양할 방법 1년 반 동안 트라이 해봤는데 결국 못 찾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올 2, 4분기부터 중국에서 부동산과 관련된 본격적인 노선이 바뀌어서 부동산을 부양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작년만 하더라도 헝다, 완다, 비구이, 위안 등등이 추풍낙엽처럼 어려워진다 하더라도 정말 보고 있었거든요. 이렇게 또 부동산 지원하면 또 부동산에 돈 쏠려서 우린 절대 그런 망국병 계속 지속 안 합니다. 이걸 했었어요. 그런데 올해 2분기부터는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중국에서 부동산에 경기 부양을 했는데 그래서 경기가 살았느냐. 지금까지 중국은 부동산 경기 부양하면 경기가 살았거든요. 이번에는 안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파격적으로 지원했는데 부동산 경기가 안 산다? 그럼 내수도 못 산다는 거죠. 그럼 수출 안 되고 내수 안 되고. 그 다음에 중국은 그동안 미중 갈등을 대비하기 위해서 아프리카와 중남미 국가의 많은 산업 요충지들을 구축해왔어요. 그 과정에서 그걸 1대1로 사업이라고 불렀죠. 그런데 최근 중남미 국가들과 아프리카 국가들 사이에서 어떤 기조가 있냐면 중국의 지원이나 중국의 밸류체인은 더 하면 안 돼. 이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처음에는 어떻게 됐냐면 아프리카랑 남미는 중국이 이게 한 나라가 아니잖아요. 한 성이 웬만한 나라만 하잖아요. 그게 동시다발적으로 발달하니까 거기에 필요한 철강서, 원자재 또는 식자재 이거 제공하면서 그걸로 부자 됐거든요. 경기 좋았고. 그런데 돌이켜봤더니 엄청난 비용을 치르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브라질 대통령들, 후보들 중에서 이런 소리 많이 해요. 우리가 아마존 밀림의 5분의 1이 사라진 건 중국 때문이다. 중국이 우리 더 돼지고기 재배해서 빨리 좀 사육해서 보내세요. 그리고 동물 사료든 빨리 만들어서 곡물 좀 보내세요. 그거 하다 보니까 안쪽 열대 정글 밀림 훼손하고 그리고 자원 개발한다고 또 훼손하고 목재 개발하고 또 훼손하고 그러고 났더니 어떻게 됐다? 이상 기후 현상으로 피해가 너무나도 극심한 거예요. 그래서 남미도 아프리카도 다 마찬가지예요. 중국 거 받으면 안 된다. 그리고 1대1로 사업으로 그럼 우리 산업이 일궈졌느냐? 봤더니 중국 기업들이 와가지고 지금 중국 기업들이 돈 벌어가지 우리 현지 산업 생태계 제조 여건 강화 아무도 안 됐다.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된다? 중국이 본인들이 필요한 원자재 수급이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쪽 인프라를 활용해서 쉽게 비즈니스 할 수 있는 것도 어려워지겠죠. 그럼 이것도 중국 경제의 여러 가지 활로가 모색되지 어렵게 만든 요소예요. 그러니 중국은 이제나 저제나 큰 문제가 생긴 거고요. 제가 이 과정에서 아주 특이한 현상이 있어서 하나 제가 적어왔는데 그거 하나 보여드리면요. 최근 뭐 꼭 최근 만이 아니라 요즘 전방위적으로 중국 내부에서 자꾸 주목도가 높아진 회사들이 있어요. 어떤 분야의 회사들이냐면 보안업체들이에요. 안보 업체들. 무슨 소리냐? 중국이 1대1로 사업하면서 해외 건설해놓은 항만 인프라, 공항 인프라, 전력 수급 인프라 이런 것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쪽의 항만이나 공항이나 물류나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회사들은 아프리카나 중남미 지역의 회사들은 전부 중국계 기업이에요. 그런데 그 중국계 기업이 요즘 뭐라고 해야 되느냐? 자신들의 일신상의 위협을 느끼고 있어요. 워낙 자신들을 바라보는 눈빛이 흉흉하다 보니까 이거 이러다가 우리 뭐라고 해야 됩니까? 괜히 그쪽 내부의 쿠테타 세력이나 밀란 일어나서 우리 물건들 다 가져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갖게 만든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중국이 세계적인 보안업체나 용병업체들에게 자신들 경비 좀 서달라고 외주를 줬어요. 그런데 외주 줄 게 아니라 차라리 우리가 이런 업종을 우리가 직접 운영하자. 해서 전 세계적인 용병업체들의 수장들을 중국 내에 우리로 따지면 새콤입니다 하는 그런 보안업체들이 스카우트해와서 중국의 보안업체들이 한 7, 8개가 되고 생겼는데 이 회사들이 요즘 크게 매출이 신장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지금 전개되고 있는 흐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최근에 중국 경제에 쓸 돈이 사라져. 중국인데 가성비 초저가 상품만 찾는다고 하는데 이건 진짜인가요? 네. 이것도 사실입니다. 과거 중국에서 가장 큰 돈을 벌었던 것은 LVMH와 같은 명품 기업들인데 중국 매출이 곤두박질 쳤다는 게 원래 거기는 중국 사람들이 한 주씩 사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색깔별로 사려고. 그렇죠. 그냥 가리킨다고 하더라고요. 저 진열장을. 그래서 어느 거예요. 아니 어느 게 아니라 저 진열장 전체를. 뭐 이런 분위기인데 그런데 그게 지금 싹 사라졌대요. 그리고 오히려 텐센트, 알립, 익스프레스와 같은 그럼 초저가 물건들에 대한 선호도가 훨씬 더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만큼 중국 경제가 지금 어려워지고 있다는 걸 반증하는 대목이고요. 자, 목자는 이거 심하게 지금 중국의 상황이 과거 소련과 비싸다. 이런 코멘트도 하던데 이거는 그 정도는 아니죠? 아직까지는 중국은 벌어놓은 돈이 좀 있어요. 그래서 중국이 망한다. 우리가 망한다는 말씀들이 어떤 걸 망한다는 표시로 하신지는 모르겠으나 뭐 우리 IMF 외환위 같은 거를 기대하신다면 에이, 그거는 좀 쉽지 않고요. 중국이 확실히 예전과 달리 고도 성장을 계속 구가하기는 어려운 국면이 되고 그리고 중국의 혁신성도 특정 중국이 전략적으로 밀고 있는 파트인 신재생에너지, 전기자동차 그리고 이런 몇 개의 파트를 빼고는 옛날같이 전방위적인 혁신성도 기대하기 어려울 고령사회로 이미 진입을 했어요. 중국 경제 성장이 그럼 이토록 낮아진 이유는 뭐죠? 가장 직접적인 건 역시 미국이 확실하게 견제를 시작해서 난 다음부터입니다. 제재를 해서 그런 거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중국은 그동안 이것도 되게 불편한 진실이에요. 제가 요즘 하도 불편한 얘기를 많이 하고 다니니까 여기저기 욕을 많이 먹어요. 악플도 많이 당하는 거예요. 악플 많이 당해요. 지금 마음이 약한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그래도 좀 불편하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약이 될 수 있는 얘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는 경제발달을 하는데 돈이 필요했을 때 돈은 제한되고 그때 한정적으로 선택했던 게 농촌 부분을 일부 희생시키고 상공업 부분을 육성했어요. 그 다음에 중소기업과 근로자들을 희생시키고 대기업을 지원해줬어요. 적어도 큰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넷째 아들이 있는데 큰아들이 제일 똑똑해. 큰아들은 뭔가 큰 거 할 것 같아. 그럼 나머지 자식들은 아빠랑 농사 짓고 큰형은 서울에서 고시공부하게 하자. 그 논조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 부작용이 있긴 했지만 그게 지금의 대한민국으로 만들기도 했죠. 그것도 사실이죠. 사실 그것도 사실이에요. 자, 그런데 중국도 똑같은 전략을 했어요. 뭐냐? 중국의 여러 지역들 중에서 일선 도시라고 하는 해안가 도시를 중심으로 집중 투자를 했어요. 근데 그 집중 투자를 할 수 있는 돈은 어서 났느냐? 농민공들에게는 해안선 있는 도시로 넘어와서 이주도 못하겠어요. 거긴 호폐 지도가 있었잖아요. 거주 이전 자유가 사라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농촌 지역, 열악한 지역에 계속 살면서 거기서 살아. 그런데 농촌 지역을 어떻게 활용했다? 농촌 지역에서 생산한 광업 또는 임업 또는 식자재. 이걸 굉장히 싸게 사서 도심지에 싸게 공급해줬어요. 제값으로 사서 도심지에 비싸게 공급해주면 지역 균형 발전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걸 다 싸게 조달받아서 도심지에 공급해줬더니 도심지에 있는 상공업의 가격 경쟁력이 생긴 거죠. 그래서 수출을 잘하게 된 거고. 그러다 보니까 도저히 농민공들이 우리는 농촌에 계속 살면 미래가 안 보인다 해서 농민공이라고 해서 일선 도시로 막 넘어온 거잖아요. 그래서 이류 시민처럼 살아간 거고. 중국도 그렇게 선택과 집중을 한 건데 그걸 계속했다가 한 번 뼈아프게 돈을 많이 날릴 뻔했던 데가 글로벌 금융위 때예요. 그때 또 그 다음에 90년대 초반에 그때 부실 채권 전부 정부가 인수해서 그 만기 채권 연장해가면서 돌려막기를 지금 해왔거든요. 그 부실 채권 인수하는 공기업만 4개가 있어요. 중국은. 그런데 그걸 언제까지 계속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중국이 이번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서 또 그걸 할지 어떻게 될지 그것도 모르겠네요. 자 그러면 무너진 중국끼리 해센 가능성이 있나요? 중국이 이제 살아나기 위해서 뭘 해결해야 되는 거죠? 역시 또 살아난다는 의미가 좀 애매모아한데요. 중국은 전통적으로 유럽과 미국에서 돈 벌고 중국이 오히려 돈을 쓰는 국가는 일본, 한국, 대만 이런 동아시아 국가의 원자재, 중간재, 소재 부품, 기계 장치 사왔거든요. 그래서 미국과 유럽에 돈 벌고 한국과 일본 등지에 돈 썼다가 중국 경제 구조인데 지금 유럽과 미국이 옛날만큼 중국 물건을 안 사줄 것 같아요. 그러니 중국이 자체적으로 활로 모색하기로 선택했던 게 나머지 제3세계 진영,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남미 이런 지역인데 이들 지역 중에서 남미와 아프리카 분위기는 아까 좀 말씀을 드렸고 옛날만큼 그렇게 녹록하지 않다라고 동남아시아에 대해서 공을 또 많이 드리고 중동 지역에 대해서 공을 많이 드려요. 그런데 이쪽 지역의 매출만 가지고 유럽과 미국의 매출을 빵꾸난 걸 메꿀 수 있다? 못 메꿔요. 그래서 제가 향후 중국 경제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전망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대선 이유 이제 미국이 11월 대선이잖아요. 헤르스든 트럼프든 누구든 될 텐데 미중 갈등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더 심해지죠. 이미 유권자 표심들을 다 확인했어요. 중국이 우리 미국의 패권에 도전하려고 하는데 중국 안 누르고 뭐 하는 거냐. 이게 양쪽 진영에서 다 이미 확인이 됐고요. 그래서 민주당도 공화당도 원래 이렇게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에는 양당의 정강정책이라고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는데 파티 플랫폼이라고 불러요. 이 정강정책을 대통령 후보 공약과 맞춰요. 그런데 양쪽의 그 주요 메인 공약 중에 꼭 들어가는 게 둘 다 중국 견제합시다. 견제할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유권자님. 이게 다 들어가 있어요. 양쪽에 다 들어간다는 건 선거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 심하게. 그렇죠. 저쪽에서 그렇게까지 하겠다고 난 이렇게까지 제지할 거야. 난 이렇게 한다고 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중 갈등은 더 첨예하게 악화된다. 앞으로는 미국이 중국을 어떤 식으로 좀 더 압박해 어떻게 무너뜨려갈까요? 뭐가 더 남았죠? 일단 대만을 더 옥죄는 전략 하나. 대만의 중요한 원자재에 의존하는 중국 구조 하나 있으니 그거 고리 끊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미국 지금 백악관에도 두 파로 나눠져요. 지금 중국 견제에 신경 써야 된다. 아니다. 러우 전쟁 잘 마무리해야 된다. 이게 나눠지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천재라고 인정하는 쉐이크 셜리번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있죠. 있죠. 이 사람 우리나라에 방한했었을 때 제가 직접 무슨 담소를 나누고 저는 그 정도 급시 아니에요. 그런데 라운드 테이블이 여러 개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저 끝에 있는 라운드 테이블에서 이렇게 뵌 적이 있는데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것도 방송 안 된 풀 센테스를 다 들어본 적이 있는데 진짜 굉장한 천재이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행정부의 굉장한 브레인들이 지금 우리가 중국을 신경 쓸 때다라는 논조가 많아요. 그러면 이것도 러우 전쟁이 일찍 일단락되면 러시아라는 호구가 중국 입장에서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러시아에게 야 그럼 빨리 우크라이나 교통정리하고 니들 다시 석유 저기 유럽에 팔거나 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빼버리면 어? 중국이 그나마 의존할 수 있는 또 나라가 따라가는 거죠. 이래나 저리잖아. 중국하고 미국은 뭐 정말 녹록하지 않을 것 같아요. 관세 폭탄이 앞으로 더 심해지겠죠? 관세뿐만 아니라 이제는 생산 거점까지 옮겨지는 마당에 IRA법으로 뭐 저는 이제 중국은 전 세계 표준 따로 만들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가운데 중국도 인구 감소랑 고령화 위기도 있다면서요? 네. 인구 감소 고령화가 시작됐기 때문에 중국을 지칭하는 용어 중에서 중국은 부자가 되기 전에 늙어버린 국가 이렇게 표현하는 게 하나 있고요. 그리고 중국의 혁신 역량이 높은 많은 엔지니어들 기업가들 중에는 해외 망명을 비롯한 이민 숫자가 또 많이 늘었어요. 이런 억압적인 분위기 속에서는 내 꿈을 발현하기 어렵다. 이렇게 판단한 사람들은 아예 외국으로 이제 가는 이민 가려고 하면 중국에서 보내줘야? 그래서 뭐 거의 제가 망명이라는 표현을 쓴 이유가 그런 표현이 있는 거고요. 또 일부는 재산을 해외에 은닉하기 위한 노력이 엄청나요. 그래서 과연 이 중국 수뇌부들이 이런 행보를 어떻게 통제할 수 있을지 그것도 좀 의구심이 있네요. 중국이 앞으로 오랫동안 회복이 불가능하거나 계속해서 더 무너지게 된다면 전 세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국가는 그중에 한국에 하나 또 해당이 되나요? 그럼요. 우리나라의 가장 큰 큰손 고객은 그동안 중국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중국, 미국이죠. 그렇죠. 그런데 그 중국 매출이 이제 빵꾸나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걸 메꾸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다각적인 노력을 해요. 왜냐하면 큰손 고객이 없어졌는데 그 매출을 한 사람에게 메꿀 수 있는 곳은 없거든요. 그래서 정부 사이드에서 중앙아시아 자꾸 찾아다니고 동유럽 찾아다니고 중동 찾아다니고 하는 이유가 여기저기서 십실반 모아야지만 그 매출을 메꿀 수가 있는데 그게 잘 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제 교수님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국에 관해서 국제정세에 관한 여러 가지 이야기 여쭤봤는데 요즘 유튜브상에서도 전쟁, 안보 그다음에 중국, 일본 이런 거에 영상 조회수가 높은 게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세계에서 어쨌든 반대되는 블록한 상황으로 가고 있죠. 그런 거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저희 시청자분들이 국제정세 관련해서 마지막 꼭 하시고 싶은 말씀 있다면 저는 정치도 모르고 좌우 제 영상들 그래도 간간히 챙겨봐 주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냥 저는 뭐 출세하기는 글러먹은 사람이에요. 양쪽을 다 비판하니까 그래서 그냥 저는 뭐 우리 김 작가랑 러닝이나 하면서 유튜브나 하고 학교에서 학생들 잘 가르치는 게 제 처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제 입장에서는 단언컨대 말씀드리는데요. 국제사회에서 우리 우방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100년 전의 모습을 우리가 요즘 처절히 보고 있는 동네가 있어요. 어디요? 가자지구예요. 나라도 없는 민족은 어떻게 취급받고 어떤 상황이 되는지 우리가 처절히 봅니다. 우리 100년 전에는 우리도 나라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까지 올라오는 과정에서 진짜 우리 선배들의 피나는 노력 우리 후배님들의 창의적인 접근들 이게 지금 버티고 있는데 우리는 그래서 이런 노력들을 어쩔 수 없이 계속 해가야 되고요. 어떤 나라들도 우리 무시 못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국가를 계속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누구 쳐다볼 게 아니라 자국 자력 자강 이게 제일 중요하다. 우리가 힘을 가지고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국가들이 있으면 이 관계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인간 세상에서는 그런 사람을 되게 싫어하잖아요. 싫어하죠. 근데 국제정세에서는 그런 국가들이 결국 살아남는다. 네. 어쩔 수 없어요. 냉정함을 좀 깨달을 수 있는 영상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 들었습니다. 오늘만의 회사님은 박정우 교수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소중한 시간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